땅굴의 탐사 동영상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땅굴에 대해서 영상이 소개되지 않은 이후에 접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상당히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놀라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북한의 무인기까지 대한민국 용토에 침범을 해서 5시간 동안 휘젓고 다니다가 돌아간 것을 막지 못한 격추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보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일산 땅굴, 저희가 한 두 달 전쯤에 일산 지역에서 굴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굴에 어떤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자연 동굴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땅굴이라든지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희 탐사대에서는 그 주변을 탐사를 해본 결과 땅굴 징후가 발견이 되어서 마침내 지난 12월 8일 날 저희가 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정을 해서 두 군데를 관정을 했죠. 그래서 한 군데는 24미터, 한 군데는 약 16미터 정도를 관정을 해서 두 군데에 저희가 녹취를 해본 결과 그 속에서 땅굴 작업 소리가 녹취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고 또 일부 영상들은 과거에 저희가 확보했던 그런 영상들 많은 영상들이 올려져 있다 보니까 그 영상들을 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그런 것들을 접하신 분들, 알게 되신 분들, 듣게 되신 분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본다면 천혜소리라는 분은 이거 정부 차원에서 밝혀야지 유튜브 너그들 뭐 하는 거냐 빨리 신고해 이런 걸로 설마 돈 벌려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굉장히 불쾌한 글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이런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명이라는 분은 얼른 신고하셔야지 뭐 하자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핀잔하듯이 글을 남기신 분도 계시고요. 이경녀? 어경녀? 이런 분은 이 소리를 들었으면 신고해서 밝혀라 이북지신지 이렇게 또 글을 쓰신 분도 계시는데 누가 밝혀야 되는 것이죠? 저희 민간탐사대는 일종의 개고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 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초까지 해서 이렇게 땅굴 징후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렸으면은 국민들도 국민들 분께서도 뭔가 하시는 일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는 참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뉘앙스의 글을 남기면서 왜 제보를 안 하느냐? 다른 학생이 있는 거 아니냐? 돈 벌이를 하는 거냐? 이렇게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한참 만에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와서 주변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런 땅굴 지역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녹취한 것들 자료 파일들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회신이 왔느냐 하면은 한번 보시죠 우리 담사대 기술고문님이 자료를 보내고 신고를 했습니다 제목은 녹음 파일 분석 결과 회신 첫째 기아의 국가 안보에 대한 염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1919년 1월 16일 수요일 저희 기관의 정밀 분석을 의뢰하신 녹음 파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자 밑에 붙임 녹음 파일 분석 결과 회신문 끝 자 밑에는 담당자 5급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 의장 직인이 찍혀 있고 또 밑에는 세부적인 주소와 또 연락처가 있지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녹음 파일 분석 결과 회신문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약역 인근에서 땅굴 굴소름이 청취된다고 제보해 주신 형님의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아께서 지난 1월 16일 2019년을 말합니다 수요일 계약역 인근 합동 현장 조사 시 현장 조사를 나왔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7개의 녹음 파일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녹음 파일 전체에서 고주파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지하 안반 매질을 통과하여 전달된 성분이 아닌 시추공 내 잡음 및 지상에서 발생된 소리로 추정됩니다 둘째 녹음 파일과 전문기관에서 보유한 표본음 tvm이나 모터음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아께서 제출해 주신 녹음 파일은 땅굴 굴소름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74년부터 매년 땅굴 탐지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땅굴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찾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대남 땅굴 탐지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이 웃기죠 국가의 안보를 염려하시는 권대성님의 애국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정보본부 대정보분석과 사무관 김효현 2019년 4월 12일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봉투입니다 겉에 발신처의 주소가 적혀 있구요 그 밑에는 등기로 보낸 것에 대한 라벨이 붙어 있죠 그래서 4월 17일날 받았다는 것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탐사팀에서는 탐사와 시추 녹취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정의 참다 참다 못해서 이렇게 안보기관에 제보 신고까지 했습니다 한 결과 이러한 회신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땅굴 탐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지하의 소리가 과연 이렇게 군에서 합참해서 보낸 회신문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결코 여러분들도 수긍할 수 없는 군 안보기관의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하고 반응을 하면 어떻게 저희가 매번 군에다가 안보기관에다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탐사를 하고 있는 그대로를 직접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사대가 영상을 올리고 뭐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신고를 해야지 무슨 뻘짓을 하느냐 일종의 그러한 뉘앙스의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과 결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댓글 영상마다에 보면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면요 영상 하단에 보면 이렇게 글들이 있죠 여기에 글들이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하고 남침 땅굴 탐사대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댓글로 쓸데없는 폄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꺾지 말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또 글이 더 있는 것 같으면 더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더 글이 있으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보에 대한 거나 어떤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매일 주소 정도만 이렇게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남침 땅굴 탐사대도 남침 땅굴 탐사대 저희 탐사팀을 말하죠 남침 땅굴 탐사대도 남침 땅굴 탐사대만이 아니라 남침 땅굴 땅굴 탐사대도 다른 탐사를 했던 다른 팀들도 그동안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팀들도 땅굴을 빌미로 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남침 땅굴 탐사대도 땅굴을 빌미로 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땅굴을 시추하기 곳곳에 최신의 그러한 그 장소에 그러한 탐사를 탐지를 탐사를 하고 또 시추하고 또 녹음소리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신의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알려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추업자들을 또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어떤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수년 동안 2015년 무렵부터 활발하게 많은 시추 탐사 작업을 하고 시추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썼는데 물론 그러한 그 비용들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한 그 후원이 전부 시추하는데 대부분 다 투입이 됐던 것이지 저희 활동하는 우리 탐사대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것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찾아와서 한동안 뜸하고 그리고 땅굴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식어지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땅굴 시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근자에 겨우 일산 쪽에 땅굴 시추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고령의 그러한 우리 애국 어르신께서 오래전부터 땅굴을 추적을 해오셨고 상당히 많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땅굴을 밝히려고 했던 그런 90이 넘는 어르신이 현장까지 오셔서 보시고 땅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러한 시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돈이 빠듯해서 돈을 일부는 또 보태가면서까지 하는 그러한 작업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열악한 가운데서 하는 이래, 이래라 저래라,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불쾌하고 사기를 꺾는 행동, 사기를 꺾는 그러한 글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가 곳곳에서 된 적이 있습니다만 탐사 현장에는 이런 현장을 감시하는 그러한 북한의 요원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2015년이죠 이것도 1월 28일경에 일산 구사단 맞은편에서 땅굴 탐사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탐사를 할 무렵에 산 아래에서 이렇게 예리한 눈으로 저희 탐사대를 주시하는 마치 북한의 특수군처럼 보이는 자가 주시를 하고 있다가 카메라를 그쪽으로 자기 쪽으로 향하는 것 같은 것을 눈치채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땅굴 현장이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이슈가 되는 땅굴 현장에는 아마 감시하는 그러한 북한의 요원들 일종의 간첩이죠 그런 자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몇 년도죠? 1997년도인가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망명을 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남한 내 고정관첩이 5만 명이 압력하고 있다 특히 권력 핵심부에도 침투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어떤 일리가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안철수라는 자는 요즘 같은 때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상당히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안보관이라든지 그의 북한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또 정치인이 되고 또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 그런 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힐 뿐입니다 간첩 5만 명을 사실 무근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실 무근이라고 동조가 되겠습니까? 동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불순분자들이 대한민국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런 물타기 발언들은 상당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위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저런 자들의 저런 발언을 통해서 북한은 안심하고 계속해서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그러나 땅굴이 있다고는 절대 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비밀에 붙여가면서 땅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그런 것들이 팩트고 증거입니다 일각에서는 장거리 땅굴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북한의 실상을 모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땅 속 깊숙이에 들어와서 다이너마이트 소리 체감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땅굴 현장을 감시하는 자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간첩들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황장협이 97년에 간첩 5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압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 근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에 그 5만 명이 그대로 5만 명만 있다든지 아니면 자연사하거나 사고사로 죽어서 많이 줄었다든지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또 더 많이 증식을 해가지고 엄청난 세력들로 지금 숨어서 압력을 하고 있고 곳곳에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안보에는 어떤 민간 탐사에 대만 이런 땅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밝히고 책임까지 되어라 이런 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저희 탐사대는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일 뿐이지 누가 어떤 대가를 줄 테니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저희들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집도 절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대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또 시청자분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러한 우리 탐사대에서 많은 격려와 지지와 또 송언을 해 주셔야지 댓글로 쓸데없는 그런 폄훼하는 글을 남긴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수치심을 느껴야 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질타해 주고 또 어떤 이러한 땅굴을 알리는 것을 물타기하는 폄훼하면서 물타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일 것이라는 의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땅굴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공개하면서 왜 기관에 신고하지 않느냐라는 글들이 있어서 거기에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고까지 다 했었다라는 그런 증거들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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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ions을 바로 focus on 그다음 zuk 몰기 하나님 잠깐 irgend screamed 바꿨다가 거품을 통해서 또한TE Bitstos 2нуть 저희 inspector